이거 해라 아니 저게 꺼는 아니야 돈 매고는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배송 언제 돼서 그냥 우리 아저씨 친구들한테 카드 열 받아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한 번 받아줘야 할까 어 그래 어 그래 중독 중독이 좋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 여자들 지금 고마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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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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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알 그 이런 이런 무슨 너무 이렇게 나이템이 음악 음악 니가 술 버릇 고친다 얼마나 내가 고쳤는데 내 느낌이 좋다니 그 집을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 너는 술 버릇 고쳤잖아 너는 술 버릇 고쳤잖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니가 동대도 훔친 것도 있어 니가 부인하는 거 아닌데 니가 니 생각 많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하고싶은 얘기 뜨거운 물만 뜨거운 물만 뜨거운 물도 도움되는 물도 있어 도움되는 물도 있어 아니야 나는 얘기하지 말아라 금빡대 내가 순서를 했잖아 순서를 했잖아 안 맞을려고 했잖아 그럼 너가 뭐냐고 나는 지골을 내 들은 적이 없잖아 내가 얘기를 못하긴 했어 아니 여러분들 심지어 옆에 있는데 얘기하다가 좀 달라 고기도 해서 고기도 하고 고기도 하고 싸우냐 쓸 수 없잖아 너는 사람한테 하라고 한 적은 없지 너는 너는 그건 니 생각이잖아 고기도 하고 고기도 하고